바꾸! 바꾸, 바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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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 바꾸, 바꾸 좋다고, 좋다고, 바꾸, 바꾸, 바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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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 바꾸가, 아! 바꾸가, 서지는 거에요. 어지러워, 어지러워. 사진을 보니까 뭐라고 얼굴 똥글똥글똥글하네. 사진으로만 찍으면 어, 얼굴 똥글똥글똥글해. 사진을 보니깐 더 안예쁘구만 신불보다 신불보다 더 안예쁘 사진이 어이구메 거미야 아쿠가쿠가쿠 아쿠 아쿠 아쿠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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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지금 거미야 지우가 한정은 줄 알아 자체 너만 있는 겁니다 다 터지겠다 지우야 아이고 우리 지우도 이쁘네 지우가 더 이쁘다 지우가 더 이쁘 지우가 사진은 더 이쁘게 나오네 가자요 가르자 얼루와 먹으면서 박성아 가라고 이번부는 콩을 못먹니 특별히 감사합니다 이번부는 콩을 먹는뎌 콩을 먹는뎌 콩을 먹는뎌 이번부는 먹는뎌 이번부는 먹는뎌 오늘 이장처럼 맛없으려고 아이장 맛없었어요? 서울이 3만원짜리만 잘 묶어 3만원짜리 아이장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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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다 빼야라 국물에 매겨 이거 근데 이모 이런거 우산하나 이거? 이거 해놔 아무것도 치다 아무리 돼 안먹을 것 같아 지우 지우? 왜? 이런거 막 맛이 나니까 안맞나 아무도 인제 넣는거야 괜찮아요 뭐와 지우 이모 아니 모바 많이 해줘? 3조건 줘요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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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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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야 사서야 또 부크 또 부크 또 부크 요즘에 좀 부크 부크해 응 실룩 좀 잡아 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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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이름 뭐야 할머니 이름 뭐예요? 엄마 이름 뭐예요? 박진희 박형주 박진희 박형주 박형주 아빠가 박형주야? 아 삼촌 아 삼촌 공기로 팍 써더라 수술을 세 번 진짜 수술을 세 번 또 다시 지효야 춤춰봐 춤 지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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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브 한 번 봐봐 지효야 예쁜 짓 예쁘게 예쁜 짓 홀라처럼 세팅 다 해야 돼 의상을 입어야 돼? 흐흫흫 소글라처럼 한 줄게 응? 자 일로 봐봐 장갑 찍어 안 찍어는 게 더 이쁜데 우왕 우왕 지효야 지효 우리 사람이 깎아 오왕 오왕 추워 아니야 춤춰야 돼 랠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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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지켜봐 한 번만 더 여기가 지휘야 여기가 지휘야 한 번만 더 지휘야 이거 보고 지휘야 이거 보고 지휘 지휘야 이거 보고 지휘야 지휘야 10층 한 번만 더 맞춰줘 아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시작 지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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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까줘? 응 입에 넣어줘? 초콜릿제? 맛있지? 넣어줘? 응 처음 먹어봤어 진짜? 하마는 먹어도 돼 하마는 잘라줘야겠잖아 괜찮아 호흡렐레 오늘 뽀로로 그 음료수를 네 먼저 가서 왔다 이거 맛을 어쩔 수 있는거야 얼마큼 나고 나 사와서 다 나왔는데 혼자 원샷으로 다 먹어봐 애기준다고 사할때 애기준다고 사온거야 그니까 슈퍼가게 얘기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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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한다 잘한다 쟤 조심히 흘리지 말고 먹으면 맛있는지 아유 잘 먹네 어때 맛있어? 주현아 이모한테 이쁘 사랑해 이봐 사랑해 어때 맛있어? 맛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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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없으면 맛없어 주는거야? 아 우와 우와 지효 엄청 착하다 지효 왜이렇게 예뻐? 지효 너무 이뻐 이모 할머니도 이모 할머니도 고맙습니다 할머니도 이거 찍고 쭉쭉 쭉쭉 태어머니 내가 어 이모가 줬는거야 아니 아뇨 아니 그건 조용해에는 못 쳤어 있잖아 좋아 이모 부위에 한 번 했었는데 부위가 안좋은 거고 근데 이게 살이 이미 붙었잖아 삼사 킬로 거야 예쁘게 부위 삼사 킬로 살이 붙어있어 아니 여기 앉잖아 처음에는 몇 개월 동안 늦게 님이 잘 치는 거 졌어